저희는 국산살로 좋은 재료, 좋은 쌀,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순수 전통떡입니다.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아이들 먹어도 색소 같은 거, 인공감미로 그런 거 전혀 안 쓰고 천연 재료로 쓰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떡이에요. 바람떡이라고 계피떡이라기도 하고 바람떡이라고도 하고 어느 분은 또 반달떡이라고도 합니다. 그런데 잔치집에, 장례식장에, 어린이집 간식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